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안희완 목사가 자유오파 사상을 가진 순수한 목표자인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동안 안 목사가 자유오파 발언을 많이 하고 우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한때는 전 목사님도 열심히 돕고 그래서 안 목사가 순수한 목표자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안 목사는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려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목사가 전광훈 목사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광훈 목사 안희완 목사 그만 싸우시오 그런 방송을 했고요 또 그 후에 전광훈 목사 안희완 목사 누가 대인배인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안희완 목사가 그의 아버지 상처 때문에 저러는 것 같으니까 선배고 어른인 그리고 또 대인인 전광훈 목사님이 먼저 안희완 목사에 대한 공격을 그치면 대인배 모습을 보여주면 안희완 목사가 일방적으로 전 목사를 공격하다 지쳐서 그만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완 목사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는 안 목사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가 그의 아버지 상처 때문이 아니고 혹은 그의 장애인 상처 때문이 아니고 그런 면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전 목사를 공격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나친 전 목사님 공격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희완 목사가 동영상들을 보니까요 전 목사님의 발언을 고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건 고의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뻔한 쉬운 말인데 그걸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전 목사님을 2단으로 정죄에서 파멸시키려고 이를 막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전 목사님의 말을 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요 충분히 그게 뭔 뜻인지 이해가 돼 있죠 어렵지 않아 어려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뻔한 전 목사님의 말을 앞을 자라내거나 뒤를 잘라내거나 해가지고요 그냥 꼭 그것만 들으면 2단 같아요 그 말을 가지고 2단이라는 거예요 전 목사님 2단이다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실천 소양관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요 창세기, 추력기, 레이기, 신명기, 민숙기, 다섯 권이죠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라고 안 해요 그건 해설집이라고요 해설집 어디서? 어디서? 지금도 유대인 라피 학교에서는 성경을 다섯 권만 성경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다 창세기, 추력기, 모세 오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경은 줄여서 말하면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목사님은 유대인 라피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전 목사님은 성경은 줄여서 말하면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한 책이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성경이 66권이 맞는데 그 모세 오경과 바울 선의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언제 전 목사님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요, 전 목사님의 말을 뒤에 거는 다 빼버리고 유대인 라피 학교에서 한 말 그것만 딱 해가지고요 전 목사가, 전 목사님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랬다 이거 이단적인 거 맞죠? 아니 전 목사님이 하지 않고 유대인 라피들이 그렇게 한다고 금방 설명을 했는데 전 목사님이 자기가 전 목사님 말을 거기에 동영상에다가요 다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다 해놓고도 전 목사님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하면 이단이죠 당연히 이단이죠 이렇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뉴스 엔조이 기자까지 한 뉴스 엔조이 기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문에도 투구하고 뭐 수필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기자까지 할 정도면요 문장 딱 보면 뭔 뜻이니 금방 알아채죠 전 목사님이 그런 쉬운 말을 모를 리가 없죠 많이 알면서도요 많이 알면서도 전 목사님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전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할 게 안 돼요 너무 쉬운 말이니까 전 목사님 말이 너무너무 쉬운 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 목사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 같다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안 목사를 의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요 안 목사가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주옥순 대표 맥다니엘 형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유튜브에 안 목사가 어제 동영상 올렸는데요 이런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생전 처음 교인 대상으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주옥순 김웅민 맥다니엘 형제입니다 주옥순 김웅민 그 외의 다수 안희완 목사 예수 비전 성결교회 이런 제목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안 목사가 전광훈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맥다니엘 형제 주옥순 대표 이런 사람들 사나운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독한 사람, 인격이 못된 사람 막 이렇게 취급하고 자신은 온유한 사람, 사랑이 많은 목사 상대방이 아무래도 화도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아주 온유하게 이를 데 없고 사랑이 한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선전을 해놨는데요 온유하기 뭘 온유해요 와서 시위 한 번 했다고 고소를 하는 사람이 무슨 온유합니까 겉으로는 온유하고 속은 칼을 가리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정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의심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 안희완 목사 진짜 이상한데 진짜로 이상한데 세 번째로는 제가 안 목사를 의심하게 된 이유가요 안 목사가 전광훈 목사님을 자꾸 우파가 아니라고 전광훈 목사님을 자꾸 좌파로 몰아요 자꾸 좌파로 몰아요 아니, 전 목사님이 좌파이면 이 세상에는요 우파가 없어요 전 목사님이 우파가 아니고 좌파다 그럼 대한민국에 우파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좌파들이요 전광훈 목사는 극우파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잖아요 아주 극우 중에 무조건 좌파신 분들은 전광훈 목사님을 극우라고 해요 그것도 극우의 대장으로 그래서 전 목사님을 극우파의 우두머리로 여기고 전 목사님을 파멸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아니, 그럼 안 목사님이 전 목사님을 좌파라고 그러면 그럼 뭐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목사 자체도 좌파죠 당연히 좌파죠 안 목사가 아무리 자기가 우파 행세를 해도 저 목사님과큼 철저한 우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목사님같이 저렇게 목숨 내 걸고 자기 감방에 막 들어가면서 저렇게 주사빠가 싸웁니다 안 싸우잖아요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뭐 무슨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것보다도 더하죠 안 목사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목사가 이게 위장 우파가 아닐까 이거 이상한데 정말 믿기 어렵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 중에 할렐루야 TV가 있어요 할렐루야 TV가 4월 22일에 한 방송 어제 한 방송 그 방송 제목이요 CTS 콜링갓 진행자 안희화는 악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딱 보고요 이 안 목사에 대한 의심 즉 안 목사가 위장 우파인 것 같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안희화 목사를 그동안 목사님이라고 꼭 존칭을 붙여서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안희화 목사가 쓴 글을 보고 경악을 금시 못했습니다 도저히 안 목사를 진정한 목사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그 글을 보면 안희화 목사의 이중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TV가 4월 22일에 안희화 목사가 2007년 10월 6일에 뉴스 엔조이 기자를 하면서 뉴스 엔조이의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을 쓴 것을 방송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전광훈 목사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대체 왜 그러십니까 기자명 안희환 안희환 기자가 쓴 글 처음 부분을 소개합니다 요즘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곰처럼 미련해라로 알아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곰처럼 미련해라로 알아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신의 위치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말이 교회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전광훈 목사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했습니다 첫째로 설교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전 목사님은 이명박 후보를 찍어야 한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전 목사님 이명박 후보를 찍어야 한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강단의 권위를 실출시킨 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강단을 인간의 소리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디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하는 설교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명박 후보를 찍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었다 통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목사의 이 주장을 통해서요 이 안목사가 성경에 무지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무지하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나라 교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00% 교인이니까 이스라엘나라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들이 목숨을 구하려면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 설교 한 번만 했습니까 그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설교한다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살해 위협도 겪고 하도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도 하도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할 거야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속에서 성령님이 막 불같이 밀어댔겨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하고 그래 또 매맞고 또 감옥 가고 또 살해 위험당하고 그랬잖아요 형치 정치적인 설교 했잖아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너 그 설교 안 하면 너 나라 너희 나라 사람들 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설교 안 하면 너에게 피값을 물을 거야 그들은 그들 주의해 주게 되면 너에게 피값을 물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므로 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만 번 후보를 찍어야 날아가서 한다 이명한 후보를 찍어라 그렇게 설교하기에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지금 나라가 이게 잘못하면 주사파에게 주사파에게 넘어가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럼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주사파에게 잡히면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절단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영혼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사세요 예수 믿고 하늘의 상을 받으세요 이런 설교만 하는 그 목사가 그게 제대로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설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암목사가 자기가 성경에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 전 목사님을 정죄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고 정말로 암목사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셋째로 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한 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혐오하던 사람들 중 하나는 혐오한다 그랬습니다 설교하면서 함부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단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요 회중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목사님이 반말 많이 하죠 설교할 때 반말 많이 하죠 그런데 암목사는 그런 것을 혐오한다 그랬습니다 혐오 아주 저질로 여긴다 아주 혐오 더럽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 암목사의 주장도 성경에 무지해서 나온 거죠 성경에 무지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존댓말만 썼을까요? 아니죠 악한 교인들을 만났을 때는요 반말을 많이 하고 반말도 모자라가지고 욕설까지 막 퍼보되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설을 퍼보되죠 하나를 볼까요? 마태고금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전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더라 그렇게 했는데 독사는 독사 새끼지 무슨 독사 자식들 독사의 자식보다 독사 새끼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안 목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겠죠 독사의 새끼님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니까요 욕하면 안 되니까 욕하고 반말하면 그건 혐오스러운 일이고 그건 저질이니까 독사의 새끼님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던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가 악독한 위선자들은 아니겠죠 그들 모두가 악독한 위선자들이면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뭘 하러 오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보통 신자들이었을 거고요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신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보다 몇 달 앞시니까 30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세례 요한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반말을 하고요 욕설까지 퍼부가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설교해야 깨져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점잖게 설교해가지고 깨집니까? 회개합니까? 안 하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인터넷 바둑중국에 빠져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인터넷 바둑중국에 빠져서 목회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설교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계속 바둑만 생각났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설교를 하고 공손한 말투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을 딱 해놓고 사람들이 딱 공감을 하니까 딱 태도를 바꾸고요 말투를 확 바꿔가지고 마치 세례 요한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반말로 꾸진 것처럼 거기에 모인 1천여 명의 목표자들과 사모들을 꾸짖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부인해서 교회를 말아먹었잖아 이 새끼들아 회개해 막 이러는 겁니다 저는요 그 말에 깨졌습니다 당장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 잘못된 성령 세례를 가르친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 세례를 못 받고 목표를 하다가 인터넷 바둑중독에까지 가서 걸려서 교회를 망친 그리고 그동안 목표하면서 무기력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망친 장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설교를 듣고요 정몽사님 설교를 듣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집으로 갔다고 그런데 절대 다수는 그 설교를 듣고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같이 회개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날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몽사님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때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고 설교 듣는 사람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보고 뜨고 책만을 하고 반말을 막 하고 이 새끼 저 새끼를 막 하고 세례의 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깨지고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요 한 목사님 안희완 목사 같이 교인들에 눈 치라보면서 겁이 나가지고 한마디 책망도 못하고 욕은 더더욱 못하고 용감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저도요 천 목사님 같은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성도들에게 한 번도 욕설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반말로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목표자들이 그러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설교에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교회가 난리가 나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 안희완 목사 같이 그러죠 생각하죠 저 목사는 무례한 사람이야 시건방져 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반말로 부지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면서 오히려 용감하게 설교하는 저 목사님을 나쁘다 그래요 저처럼요 용감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못하면 용감하게 설교하는 저 목사님을 신창이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저 목사님 같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서 목표자가 35만 명인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35만 명 목표자가 전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죠 이스라엘에서 세례의 왕 같이 설교한 그런 목표자가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세례의 왕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죠 회칠한 답이야 이러면서 저주를 받을지 하다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 그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용감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못하고 담대하게 꾸짖지 못하고 그랬으면 담대하게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는 전 목사님을 칭찬은 못하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안이완 목사가 예의 바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겁이 많은 거죠 이런 걸 겁이 많은 것을 비겁이라고 그러죠 비겁한 거죠 이런 안목사를 같은 사람을 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 도둑놈이 완전히 몽둥이 들고 설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참말로 한 목사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넷째로 정광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만든 점입니다 생명체계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또한 생명체계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께 생명체계에 기록된 이름을 지울 권세를 주셨습니까 생명체계에서 지운다느니 하는 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전 목사님의 의도에 어떻든 이건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끔가다 그대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생명체계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진짜 생명체계에서 이름을 지울 권세가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설교를 할 때 그런 유머 정광호 목사님이 말한 대로 조크 조크를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설교에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유머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가실이죠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유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안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실력이 그만큼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목사는 자기가 전 목사님만큼 그런 유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중을 막 꾸지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못하니까 전 목사님만큼 큰 지표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농담거리로 만든다고요 한 목사의 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광호 목사님이 섬김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점입니다 전 목사님의 가르침은 낮아져서 섬기라는 가르침이 아니고 권위로 지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허리를 숙이시고 손에 물을 묻히시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는데 정작 그 예수님의 종된 이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주님보다 더 위대한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꼴이니 그 모습이 가련해 보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섬김을 힘썼는가를 소개했죠 못 들은 분들에서 제가 간단히 소개했는데 전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말해드리는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 후에 장모님이 한 번 이상 두 번 집장만 또 하라고 거액을 주는 그것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교회에서 자가용 사전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세 번 이상입니다 세 번 이상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강단 옆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살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성도들이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담임 목사 이렇게 강대 옆에 살게 하냐고 막 꾸짖으니까 막 여전도 회원들이 몰래 사택적금을 한 2년 가까이 들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그걸 뺏어가지고 언제 먹으니까 사택 달라고 그랬냐 막 꾸짖고 가난한 사람 또 나눠주고 그런 삶을 몇 년을 살았습니다 한 5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5년 가까이 교회도 많이 부흥됐는데 그 전목사의 그런 삶을 지켜본 불신자들조차도 전목사가 지나가면 저기 예수님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섬김의 삶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목사 아니면 성기일 줄 모른다고요 시건방지다고요 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는 가는데요 한 목사가 뭘 모르면서 자기 혼자 다 아는 채 하고 자기 혼자 다 잘난 채 해요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한 목사의 글 마지막 부분 여섯 번째로 정광훈 목사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을 전목사님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드러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은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인 후보도 내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할 만큼 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닌지요 이런 설교도 했나 봐요 이명박 후보가 나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를 든든하게 한국 기독교를 든든하게 그동안 불교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도 이렇게 후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전 목사님에게 했다고 전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전 목사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전 목사님 이명박 후보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째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딴소리 못하게 공개적으로 다 말해버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는 급해서 돌아올 때는 여유 만만이거든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별말을 다하고 별략 속을 다하는데 딱 된 다음에 입사 딱 그거 못하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되면 교회 공평하게 지원한다고 그래서 꼭 지원을 해줘야겠죠 두 번째 전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소망을 그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지 그때 이명박하고 누구하고 붙었나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붙었나요? 문재인하고 붙었나요? 그때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교회를 공평하게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라 그 성도들의 소망을 가지고 지지해가지고 결국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세 번째로 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 목사님이 상당히 우리가 못한 일을 하네 전 목사님을 믿고 따라야겠구만 그러야 나라를 위해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력이 확보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함부로 못하고 목사를 함부로 못하고 애국자들을 함부로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전 목사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빼딱하게 보니까 안혜원 목사가 전 목사님을 빼딱하게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 이상하게 보이고 다 무식하게 보이고 다 저질로 보이고 다 자기 자랑으로 보이고 그런 거죠 보는 눈이 색안경을 뜨고 보니까 안혜원 목사가 이런 말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입니다 안티 기독교의 활동이 전성기에 오른 시점이며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셨는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듯 기독교 전체가 욕먹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은 고치라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안희환 예수비정교의 목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안 목사를 가장 어이없어 하는 이유가 안 목사가 지금부터 딱 15년 전이거든요 15년 전에 전광 목사님을 저질이다 기독교를 크게 박여하는 자다 상종을 말해야 할 자다 목사로 대유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렇게 장탄식을 해놓고도 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은 듯이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할 때 전 목사님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안희환 목사가 나타났다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기자 출신이고 우파사선을 가지고 전 목사님까지 지지하고 안희환 목사가 나타났다 안희환 목사가 사람들이 저도 안희환 목사가 누군지 몰랐는데요 사람들이 안희환 목사 안희환 목사 안희환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죠 진짜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아 정말 청산주소고요 그 바람에 이 안희환 목사가 심화하는 예수비전 성결교야 폭발력으로 부응했죠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던 그 수많은 성도들 자기 교회 목회자가 좌파라서 부글부글 끄고 어디 좀 좋은 교회가 없나 근데 전광훈 목사님 교회는 너무나 세해가지고 아이고 거기는 진짜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디 좀 어디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좀 쉽게 신앙생활할 그런 교회가 없나고 하다가 아이고 여기 금천구에 금천구에 안희환 목사가 있는데 이야 전 목사님 못지않은 우파고 전 목사님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리로 몰려들어갔죠 불과 몇 달 만에 교인이 뭐 한 천여 명으로 부응했다고 몇 달 만에 제가 그 무렵에 안희환 목사를 만났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 하루에 뭐 백몇 명씩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전광훈 목사님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리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안 목사가요 전 목사님이 딱 구속된 다음에 꽁꽁 숨겨놨던 발톱을 탁 드러내가지고 전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전 목사님을 반대하는 목표자들 전 목사님과 함께 의견 충돌해서 갈라진 목표자들 합쳐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전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 이게 뭐야 아니 왜 이게 전 목사님 지지하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걱정을 하고 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거 속았네 하고 나오고 뭐 아니라고 그러고 난리가 또 났죠 그래서 뭐 한 천여 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요즘은 뭐 한 이삼백 명 모인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목사님이 작년 4월 1일에 극적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요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표자들이 이 안 목사님 안요한 목사를 달래가지고요 전 목사님과 화해를 막 하게 하고 막 그냥 거의 억지로 두 분이 만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화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막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목사가 하이젠 전 목사님 그만 공격하겠다고 방송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얼마 못해서 또 태도를 돌변해가지고요 다시 전 목사님을 강력하게 지난 번보다 훨씬 심하게 지금은 이 안 목사님은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요 파멸을 시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요 하루에 전 목사님 비판한 동영상 몇 개씩 막 올려도 되고요 지금 교단 유력한 교단 지도자들 찾아다니면서 전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갖다 주고 전 목사님 이단 정지해야 된다고 또 이 기독교 신학교 신학교 지도자들을 교수들을 또 찾아가가지고 전 목사 이단이라고 이 경목사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런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집회 때 이 안이완 목사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참으로 저질이다 참으로 제가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반말도 더 많이 하고 욕도 더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안 목사는 속으로 첫 목사에게 이를 갈았겠죠 이를 갈았죠 기회만 오면 내가 널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겠죠 15년 내내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싹 감추고 아주 우파 중에 우파인 것처럼 전 목사님을 열심히 지지하는 것처럼 전 목사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안 목사에게 혹 빠져가지고 안 목사에게 몰려가고 안 목사는 유명한 우파 지도자가 되고 유튜브 방송도 확 떠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 목사님 그냥 배반해가지고 지금 전 목사님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목사에게 물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언제는 전 목사님 지지하고 협력한다면서 지금 와서 전 목사님 비판하고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 내가 참 이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운동 할 초기 때부터 전 목사님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살리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가지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전 목사님을 도와주고 협력했다 난 그거 지금 후회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봐라 저는요 그 말 안 믿습니다 안희원 목사가 15년 전에 또 그랬으니까 15년 전에부터 그랬으니까 그걸 싹 숨기고 전 목사님을 도와주는 척 위하는 척 그래가지고 많은 자유오파의 환심을 사고 지지자를 얻고 교회도 부흥되고 헌금도 얼마나 또 많이 들어왔을까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봤죠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딱 따먹었죠 그래서 저는 이 안 목사의 이 말을 안 믿고요 예전에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했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딱 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안 목사가 그때 전 목사님 대하는 것과 지금 대하는 것 똑같고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안 목사가 무서운 발톱을 딱 숨기고 전 목사님을 이용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목사를 위장 우파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현재 안 목사는 전 목사님을 2단으로 몰아서 매장시키로 이게 배신이 아니면 뭐가 배신이고 이게 위선이 아니면 뭐가 위선입니까 누가 이런 위선을 합니까 누가 이런 배신을 합니까 진짜로요 이 안 목사가 위장 우파가 진짜 그렇다면요 진짜 그렇다면 앞으로 안 목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목사님을 2단으로 매장시키려고 할 겁니다 좌파의 기본 사상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이 안 목사의 15년 전에 글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서운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며칠 전에 올린 거죠 정강욱 목사 아니요 안 목사 그만 싸우시로 이 제목의 동영상 그리고 정강욱 목사 아니요 안 목사 누가 대인배인가 이 제목의 동영상을 오늘 아침에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안 목사를 오판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안 목사와 전 목사님의 싸움이 전 목사님이 침묵하면 끝난다고 이 안 목사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다고 오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는 거의 없는데요 만에 하나 안이완 목사가 회개한 후에 더 이상 전 목사님을 도와주진 못한 망정 공격하지 않으면 그때 그 동영상들을 제가 공개 제가 비공개한 걸 공개 그때 그때 해도 되겠죠 그때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전 목사님도 물론 이 안이완 목사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공격을 방어하지 않으면 이 안 목사와 그의 동료들은 끊임없이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할 거고요 당연히 좌파들은 뒤에서 아주 열심히 안 목사를 도와줄 겁니다 그 좌파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목사가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바람 난 거죠 좌파들이 조금 더 전에 말씀드리시면 이 안 목사는 여러 교단 여러 친학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만에 하나 이 안 목사의 공작에 의해서 어느 한 교단에서 한 교단이라도 전 목사는 이단이야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전 목사님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자유오파 운동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이 이단을 따라다닌다고 교회에서 난리 칠 텐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전 목사님 집회에 나가겠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런데 이단으로 한 교사님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다 해먹어요 전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그거 다 써먹어요 전 목사님 애국운동 끝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애국운동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춤을 추겠습니까 주사파 김정은 그 일당들 잔치하겠죠 잔치 우리가 드디어 쓰러뜨릴 공적 1호 전 목사를 안이완 목사가 쓰러뜨렸다 박수 춤추자 안 목사도 안 목사도 춤을 추겠죠 내가 일을 했다 제가요 가만히 안 목사를 생각해 보니까 안 목사가 뉴스앤조이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안 목사가 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뉴스앤조이 기자들 보십시오 다 신실한 기독교 기자 행세를 합니다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 목사를 공격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괴시키는 지금 안 목사님이 또 님짤 붙여 안 목사도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앤조이 경계해야 되고요 안 목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안 목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전광훈 목사와 싸우는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고 진리 때문이다 전 목사를 통하여 악령이 준동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전 목사님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취급을 합니다 저는요 반대로 안 목사에게 그 말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목사와 싸우는 것이 이게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목사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 있습니까 없죠 싸우는 것이 진짜 진리 때문에 안 목사가 전광훈 목사님의 말을 바꾸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모니까 이단으로 모니까 이건 아니지 아니 비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누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안 목사와 싸우게 된 거죠 저는요 이 안 목사가 그냥 다른 전 목사님을 반대하는 목표자들처럼 전 목사님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와 성격이 안 맞아서 또는 나와 하는 사역이 안 맞아가지고 난 전 목사님 같이 못해 나 전 목사님이 싫어 전 목사님 이런 거 잘못해서 말 왜 그렇게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요 저는 남 목사에게 말 안 합니다 뭐 그것은 아니 저기 그 바울과 바나봐도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심하게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따로따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가지고 말 안 해요 근데 한 목사가 다른 전 목사님을 반대하는 목표자들과 달리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파멸시키려고 하고 결국은 한국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자유파 운동을 애국운동을 파멸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 목사님과 정면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냥 있으면은 그냥 있으면 전 목사님과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타격을 받고 나라가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양심상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힘이 완전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유튜브가 폭파된 것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가 11만 몇천 명에서 폭파가 돼가지고요 또 하나는 10만 몇천 두 개 10만 몇 개 하나 폭파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 11만 몇천 명 돼서 12만 7천 명인가 또 폭파되고 그 다음 계속 폭파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금년에 다시 유튜브 방송이 허용돼가지고 하는데 현재 770 몇 명인가 749명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어버렸죠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주 아주 적어요 지금 뭐 원래 그 전에 몇천 명이 막 보고 어떤 때는 뭐 만 5천 명 가까이 생방송을 보고 그랬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할 때 그랬는데 지금 보는 분이 뭐 13명 지금 13명 많아 봐야 뭐 최고 21명까지 들어왔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건 이 방송 해봐야 뭐 1,200명 많아 봐야 몇백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힘이 적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2단으로 정지해져서 한국교회가 파괴되는 일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제가 막아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안희완 목사와 싸울 겁니다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전 목사님이 2단으로 정지해져서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자유구파 기독교 운동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 결국은 추사파만 잘되게 되는 것 그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여러분도 지금 전 목사님 나와 성격이 안 맞아 나는 전 목사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무조건 일단 한국교회의 추사파 전투의 최선봉장인 최사령관인 전 목사님을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살려놓고 어찌 그렇다고 지금 죽은 건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2단으로 정지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희완 목사가 눈에 불을 켜고 전 목사님 2단으로 몰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계속 유튜브 방송 올리고 난리 치고 있으니까요 아 이건 전 목사는 완전 안 목사는 전 목사님을 2단으로 몰아서 없애는 걸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요 그거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운 사람 안 목사가 겉으로는 웃지만요 속에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칼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런데 속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주렁하게 부드럽게 전 목사님 확 하니까 전 목사님 무서워 안 목사가 아니요 목사가 좋아 속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는데요 미니멜님 이 싸움 이기게 하셔서 저도 홍보할게요 태극기 방송 감사드리고 김유남이 힘내세요 그 다음에 신규원님 주기철 목사님 이단두로 제명하고 죽혀 아 그거 말이죠 참 주기철 목사님이 이단두로 몰아서 죽게 만든 그런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뭐 오늘 아니야 목사가 저러는 것은 참 한표대로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세요 신규원님 전광훈 목사님 이단두로 촛불 잡화가 엄청 좋아합니다 예 심규원님 김정은하고 영이 같은 걸까요 다 미니멀림 전 목사님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왜냐면 하여튼 전 목사님 애국 우파 최고 불신자들과 신자들 다 합쳐서 종교 다 합쳐서 우리나라 최고 우파 지도자니까 전 목사님만 꺾으면 우파는 박살난다 이 안희원 목사가 진짜 위장 우파면 그런 그것이 목적일 겁니다 위장 우파인지 안판인지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떻든 안희원 목사는 기독교에 엄청난 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든지 고의든지 둘 중 하나 안합니다 천사님이 이왕영 목사님 지난번에는 딴소리를 하시던데 오늘은 확실해 보셨어요 제가 안희원 목사 실체를 몰라서 안희원 목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라서 그래도 다른 전 목사님과 갈라서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냥 전 목사님과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어요 안희원 목사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견 충돌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서로 뭐 참고 누가 하나 먼저 참고 전 목사님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제가 오판했습니다 안 목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이렇게 한국교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은혜님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고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안희원 목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희원 목사가 전 목사님을 무너뜨리는데 선봉장이거든요 선봉장 그것밖에 현재로서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